저 띔띠기 하러 공원에 왔는데 걸어오는 길에 잔디 위에서 잠자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와 이쁘게 생겼다 근데 왜 못날지 날기는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거야 나한테 말해봐 어떡해 가엾어라 원래 못날고 있었던 걸까요 잠자리 말해봐 왜 못날고 있었어 어떻게 도와줄까 너는 날개가 있는데 왜 못나는거니 날개가 부러졌나 아닌데 날개에 두 쌍이 나란히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걸까 나 만나려고 거기서 기다렸던거야 잠자리 말해보세요 왜 그렇게 있었어 잠자리 안 날아갈거야 눈이 어디에 달렸니 위에 달렸나 까만게 눈인가 어디있어 눈이 잠자리 잠자리 빨리 날아봐 너는 날아야 잠자리 같잖아 나는 걷는거고 날아보세요 잠자리씨 이상하네 이상하네 왜 못날지 이유가 뭘까 왜 못나는 것일까 잠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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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날고 그렇게 있는거야 자유롭게 날아가 봐 너는 말을 못해서 나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구나 말을 해 참 이상하네 어디가 잘못됐지? 부르르 떨면서 난 너를 해치지 않아 날아봐 날아라 그쪽으로 올래?